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안창기 목사의 말씀 잔치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 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33절까지입니다 성경을 제가 천천히 봉독해 드릴 때 먼저 성경 말씀에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전할 터인데 전하는 입술이나 듣는 마음과 귀가 다 은혜가 되게 해주시고 또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인터넷 복음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은혜 받게 해주시고 말씀에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증거를 우리 삶에서 보여주시옵소서 교회마다 은혜가 되고 또 가정마다 은혜가 되고 또 직장마다 은혜가 되게 해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5월 달은 가정의 달이라고 정해놓았습니다 가정이 화목하면 만사가 형통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가정들이 평화스러운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또 전도하는 가정이 되게 해주옵소서 교회마다 교회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웨스트 미스터 신앙 고백서에 보면 웨스트 미스터 신앙 고백서 제일 앞에 나오는 게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나님께 영광이야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여튼 어떻든지 간에 좋은이 됐든 나쁜이 됐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나는 죽어지고 주님이 높아지고 말씀이 역사하고 성령이 충만하다 그런 얘기에요 사람들은 내가 나타나려고 그러고 내가 하는 것을 다 관철하려고 그게 안 되면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웨스트 미스터 신학대학을 다녔는데 제가 웨스트 미스터 신학대학원 대학교 4년짜리 거기를 다녔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이야 인사가 그래 인사가 그 학교 인사가 만나면 하나님께 이쪽에서 하나님께 그러면 저쪽에서 영광 이게 인사에요 할렐루야 아멘 하듯이 그래서 처음에는 우습고 그런데 매일같이 만나면 하나님께 그러면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께 그러면 뭐 그러면 영광 그러면 아 또 이제 계속해서 인사를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머리에 싹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전도하는 일도 교회에 봉사하는 일도 또 교회에 굳은 일 좋은 일 이런 거 다 하는 게 교회 행사가 얼마나 많아요 그게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일이어지 우리들이 영광을 받으려고 그러면 너 그지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그런 걸 생각을 또 해봤어요 이제 에스겔서 33장하고 33장을 읽어보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읽어보고 싶더라고요 읽어보니까 파수꾼의 사명 파수꾼이 뭐예요 지키는 자 아니에요 그 문 앞에서 지키고 망대 위에서 지키는 자가 그 사람이 자고 있고 그 사람이 딴 데 보고 있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하 그럼 다음 주 화요일 설교 제목은 파수꾼의 사명 정해놨어요 파수꾼의 사명 에스겔서 33장 1절에서 9절까지 그런데 그걸 읽다가 내가 은혜를 받은 게 놀란 거죠 네가 말씀을 받고도 전하지 않으면 해방자요 네가 말씀을 오늘도 전하지 않으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 못하는 거다 그런 내용이 그런 성경을 읽으면서도 나는 은혜를 받았어요 빌리뽀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지저스 크라이스 인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더 조금 볼리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안에서 이탈하면 안 된다 그러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0절을 보니까 예수는 항상 승해야 되고 이겨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 예수가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살아 교회 행사하는 거 보면 다 사람들이 영광을 받으려고 그래요 죄송해요 소파라로 바이오르르 하면서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노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음악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행사가 돼야지 우리들이 영광을 받으려고 하니까 노긋이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 자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즐거운 일이나 또 기분 나쁜 일이나 치움 당하는 일이나 모든 것을 합해서 다 묶어놓고 어떻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해요 나는 기도를 죽어라고 했는데도 죽어라고 응답이 없대 그게 응답이야 그거는 왜 응답을 안 해 주시냐면 그걸 응답해 주셨다가는 딴짓할까 봐 아직은 때가 아직 안 됐다 그것을 그게 응답이다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됐으면 무응답이 응답이다 그런 말이 그런데 그런 걸 모르고 기도하면 꼭 된다고 그랬다고 그냥 난리를 치는 거예요 노우 기도하다가 응답이 속히 안 오고들랑 아 때가 아직 안 됐구나 기도 무응답이 응답이구나 이렇게 하면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오늘 31절에 제일 앞에 그렇게 있어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골레서서 3장 17절에 보니까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일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라 저는 지난주에 설교 들으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내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해라 그런 말이에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뭐 있냐는 말이에요 다 내놔봐라 계산해봐라 계산해보자 그러면 내가 주님께 주님 일한 게 없다 그런 말이에요 결국은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일이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것 같이 하고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게 일해라 그럽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영광을 받으시면 우리들에게 그 영광이 도로 돌아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나는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해 준 게 없다 불평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정말 교회를 위해서 나는 주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교회가 나한테 하나님이 나한테 해 준 게 없다 왜? 눈을 크게 뜨고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예수 믿게 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호랑말코 같은 사람을 예수 믿게 해 주셨어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예수 믿게 해 준 것이 감사해요 우선 그런데 예수 믿은 것도 감사한데 교회 직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또 목사는 말씀을 전하는 권세를 또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나는 어디 갔었는지 그런 말을 해요 나는 예수 믿은 것도 감사하지만 목사 된 게 더 감사하다 목사 된 것도 감사하지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목사님 생일 파티 설교해 주세요 한갑단지 설교해 주세요 요즘 그런 것밖에 안 들어와 솔직히 늙어서 할 적 없지 그것도 감사 설교하러 오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나는 설교하러 오는 데가 자꾸만 생기면 난 진짜 감사해요 그거 없으면 그냥 문을 열어놓고 휴업하는 상태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난 기도를 그렇게 해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죽기 전까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세요 할렐루야요 집사도 마찬가지고 권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도 또 온 성도들 우리 목회자들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그런 사람은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설교하는 사람이 설교를 하려고 그러고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려고 그러고 내가 봉사하고 아니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난 물질로 봉사하겠다 이것도 큰 감사하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고리도전서 10장 31절 오늘 본문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여유하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슨 일이 닥치면 이 일을 내가 하는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일인가 그것 먼저 생각해보자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이면 하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이면 도덕질이 영광 가리는 일 아니에요 남 살이 노고 그러는 거 돈 이렇게 달라고 그러는 그건 영광을 가리는 일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이유는 노긋이다 이런 말이에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미리 깨닫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 은혜 받는다는 말이 결국은 그거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암행이구나 아하 마라나다다 마라나다 할렐루야가 이제 마라나다로 바뀔 것 같아 내가 요새 계속해서 마라나다 마라나다 아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도 중요하지만 마라나다 다시 오실 예수 이 예수를 기다리는 우리 마음 마라나다 어서 오시옵소서 아니 기다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신앙 자세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신을 차려야 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일들이 우리 앞에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아 이건 좀 힘든 일이다 그것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일이면 그것부터 하라 그런 말이에요 적은 것부터 충성하면 큰 것으로 주신다 게시록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요 죽도록 충성하는 게 죽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죽도록 단어를 잘 들어야 돼요 죽도록 충성하라 모르겠다 그런 게 아니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생명의 멸류관을 줄이라 할렐루야 마라나다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게 얼마나 더 긍정 있어요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다는 말은 의미는 그렇지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일이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봉사하고 충성하고 정말 교회에서 남들이 안 하는 일 자 교회 예배 드리고 나서 다 돌아가잖아요 그건 교회 바닥에 주보를 왜 떨어뜨리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주보를 다 떨어뜨려 놓고 껌 씹다가 껌 종이도 버리고 의자 밑으로 쭉 붙으라고 그런 거 청소하는 사람 할렐루야야 하나님 영광 받으실 일 그리고 교회나 어디나 그래 화장실이 왜 이렇게 더러운지 몰라 이상해 아니 근데 교회 화장실은 나는 내 생각에는 교회 화장실을 믿는 사람들이 저거니까 깨끗하겠지 그랬는데 어머 더해 더 온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거를 청소하는 사람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에요 고래서 3장 17절에 계속 읽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모두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라 인사가 아까는 뭐랬죠 영광 그걸 했는데 우리는 그것보다 다른 거 하는 게 좋겠어요 우리끼리는 오직 내가 오직 그러면 상대방이 예수 오직 뭐 그런 게 아니라 오직 그러면 예수 저쪽에서 오직 그러면 예수 오직 예수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립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오늘 32절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거치는 자 걸리적거리는 사람이에요 없었으면 좋았을 사람 괜히 일을 해놓고도요 불평 불만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죠 그리고 이 건 자기가 뭐 교회 헌금을 얼마 했는데 뭐 어쩌니 그따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이 이게 하나님의 거치는 자예요 또 목사님 설교가 요즘에는 사람들 때리는 것 같다는 때리긴 뭘 때려 은혜 받으라고 그러지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 영광을 가린 일이고 오늘 말씀은 정말 하나님 목사님이 나한테 하나님 말씀을 하신 것 같다 깨달아진 거죠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의 자세다 그런 말이에요 교회마다 좀 특색 있는 교회들이 있지만 요즘에 저는 그렇습니다 종말론을 하는 교회가 종말론 설교를 하고 종말론적으로 사나고 말을 하다 그런 교회들이 설교가 막 살아나요 아 진짜예요 막 그 뭐 요한계시록 다니엘석 마태복음 이시사 그런 거 그런 거를 계속 설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새 왜 때가 그때가 됐어 막 뒤숭숭해 정치적으로 뒤숭숭하고 나라와 나라끼리 서로 싸우고 그냥 이게 엄청난 사실이거든 이럴 때는 우리가 종말론적인 설교를 해야 된다고 할렐루야 그 종말론적인 설교를 하면 시대에 안 맞게 그걸 하냐고 또 그래 사람들이 시대에 안 맞는 게 아니야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종말론적인 시대가 지금 이 시대다 미국도 지금 종교계가 다 흐물어졌죠 아니 나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랐어요 성경 구절이 비유에 안 맞는 건 빼버리고 몇 개만 남겨가지고 이것이 정경이다 이런 성경이 나온대 큰일 났잖아 1.1학이라도 가하고 감아지 않고 그대로 우리가 봐야 된다는데 우리가 배웠을 땐 그렇게 배웠는데 지금은 젊은 애들이 아이 그건 옛날에 1950년도에 성경을 번역해서 그렇다네 그렇겠어요? 아니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유로부터 내려오는 성령 충만한 말씀이기 때문에 언제 들어도 그 말씀이 그 말씀이야 1900년도하고 2000년도하고 너 똑같잖아요 1800년도 똑같은 게 다 똑같은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6절에 변론하는 자가 되지 말라 변론 변론도 무지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요새 무슨 성경이 윤리적으로 소속적으로 안 맞는다는데 무슨 철학적으로는 더 안 맞는다는데 이게 변론이에요 성경 그대로 말씀대로 아멘하고 그대로 살라고 애쓰는 게 아니라 변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목사님은 많이 배워서 그런다는데 목사님은 신학을 더 해야 된다는데 이게 변론이에요 변론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변론하는 규례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시느니라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예요 피의 대가로 우리가 교회를 받은 거거든요 아니 교회를 가지고 뭐 이러고 저러고 오늘날 교회는 다 썩었대는 둥 아니 썩기는 지 입이 썩었지 지 마음이 썩었지 아니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하나님 영광 가지니 솔직히 말할게요 예수를 잘 믿는다는 인간들이 더 그래 새로 새신자는 그런 말을 건덕지가 없잖아요 그런데 아주 뭐 나는 어려서부터 믿었다는 둥 성경 공부를 하면 나는 문적이 많이 했다는 둥 많이 했으면 뭐 해 변론하는 자들이 돼버리고 말이죠 하나님 영광을 가린 자들이 되고 말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절대 그런 미혹된 영에 빠지면 안 되는 어떻게 들으면 그 사람들이 아주 윤리도덕관념적으로 말해서 솔깃해요 믿음이 약한 자야 그게 믿음이 약한 자는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올리는 사람들은 믿음이 든든해서 누가 뭐를 말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신앙이다 게시록 5장 9절에 그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 그의 피 예수 그리즈의 피로 교회를 사서 피값으로 교회를 드렸단 말이에요 어느 교회든지 다 예수 그리즈의 피값이에요 이게 피 없는 교회가 피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피가 없고 십자가가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문화적인 배경이고 성경이 어떻다 가려지고 그 예수의 피는 다 가려지고 십자가는 다 내려놓고 사람의 윤리 도덕관념으로 철학적으로 설교를 그렇게 하는 목사들도 많고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 멋지다 뭘 멋져 하나님 영광 가리 있는 설교를 하고 있는 건데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차리고 근시전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모든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오늘 성경 33절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유익을 주는 것은 뭐냐 그들을 구원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구원 구원의 반열에 섰어요 구원의 반열에 섰으면 한 줄로 섰으면 그 줄로 가야지 그 뒷줄로 빠져가지고 뒤 한 길로 가면 안 된다 그러면 요한복음 3장 30절 읽고 제가 이제 말씀을 줄이려고 합니다 예수를 승하게 하고 나는 죽어라 날마다 죽는 연습을 많이 하면 영이 산대요 내가 자꾸만 죽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도 죽으려면 금식을 해야죠 자꾸만 죽으면 요새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일단 요새 요즘에 어떻게 된 것이 금식을 많이 하게 돼 아침 뭐 그렇게 내가 금식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쩌다가 보니까 누가 뭐 전화가 오고 찾아오고 아파트도 찾아와요 그 안에서 그러면 아침 먹고 왔지 자기는 자기는 먹고 와서 나도 먹은 줄 알고 그런지 8시에 와가지고 그냥 자기 얘기 다 하고 가 10시 되잖아요 그럼 10시 되면 점심 먹으러 가야지 아침 먹나 그러면 그냥 줄줄 쫓아가 뱅소한 걸 쭉 들키고 하나님 오늘은 이 치원한 물로 한 끼를 대신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금식했어 오늘도 아침에 점심에 나올 때 저 양반이 또 빨리 온다고 전화가 와서 후자자자자자 그냥 있는 거 그냥 주워 먹고 오느라고 그런데 그렇게 먹어도 얼굴이 훅하잖아요 할렐루야 얘기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오라고 해서 다 와서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날마다 죽는 연습을 하고 예수님은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그리스오의 종이 지킬 일이다 하나님을 좋게 하실래요 사람을 좋게 하실래요 하나님을 좋게 하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오 고려도전서 9장 22절에 약한 자에게 약하게 약한 자가 약하게 된 것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약하게 됐으니까 어려움을 잊으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것이 맥혀 들어간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이 약한 자들에게 많이 들어간다 강한 자 부자들에게는 안 들어가 돈이 있고 강한 놈들은 미안해요 강한 사람들은 주 예수 너나 잘 믿어라 그러고 안 믿는다 그러나 약하게 될 때 어려움 당할 때 병들어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이때 기회가 얼마나 좋아요 그때 찾아가서 구원의 반일을 쓸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면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중요한 말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시다 웨스터미스터 신앙고백 첫째가 하나님께 영광 우리 목회자들도 성도들도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 인사가 그걸로 바꾸면 좋죠 하나님께 영광 오직 예수 할렐루야 말하나다 할렐루야 영광을 돌리는 일이에요 전부다 이런 단어는 전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지 우리가 갖고 여기 하늘에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승리하고 또 우리가 우연치 않게 기도하다가 응답받는 것이 아니다 기도하면 꼭 응답이 돼 기도 안 하고서 응답되는 건 가짜야 거짓말이에요 진실하게 기도하고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건 하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덕을 세우는 일이 이것이 하나님 영광을 위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생활가운데나 또 모든 우리가 살고자 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신앙 생활하면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시하오니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일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 삶대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인터넷 복음 방송을 어느 곳에서 듣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듣고 행하고 믿어지고 지키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